양압기, 수술, 기존의 구강장치로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실패하신 분들은 새롭게 출시된 바이오 슬립센터 구강장치 5세대를 4월 한정으로 최대 50만원 혜택을 받고 코보리 해결까지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? 바이오 슬립센터가 왜 이렇게 큰 할인을 하면서 여러분께 저희 제품을 권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바이오 슬립센터 구강장치 5세대가 기존의 구강장치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를 혁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구려와 수면 모음은 혀가 기도를 막아서 발생합니다 저희 구강장치 5세대는 5년 동안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개선 끝에 드디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벤트는 저희의 이런 기술과 자신감을 널리 알리고 한 분이라도 획기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구강장치 5세대의 효과를 더 많은 분들이 보셔서 코구리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4월이 가기 전에 빨리 상담 받으시고 최대 50만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상 바이오스 립스톤 원장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